네, 감사합니다 백번째 손님이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손자는 먹게 하고 할머니는 배가 부르다 하면서 깍두기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국밥집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백번째 손님은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하면서 한 그릇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언날들이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가 창문 너머로 보니까 한 그 소년이 할머니의 손자가 가만히 앉아서 국밥집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밥집 아저씨가 너무나 다급해서 아는 단골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괜찮아 나와서 국가방도 들으시죠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번째 손님이 되었을 때 이 소년이 할머니를 손으로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주는 거야 많이 먹어 그리고 소년은 배가 부르다면서 깍둥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운 집 주인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에게도 국밥 한 그릇 갖다 줄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저 아이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나오는 할머니와 손자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국밥집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처럼 이렇게 손님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또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대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부 말씀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이 문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간점을 달려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약한 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약한 자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서 만약에 약한 자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면 나는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도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나의 사도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량 성교사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강한 자들 소위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여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상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 왜 그들의 입장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무조건 두둔하지도 않고요 내가 사도라고 해서 내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리고 강한 자들 일방적으로 몰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그 이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고루골고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실 때 이러한 보금적인 방법을 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은 성욕신과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이 문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자들의 주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소위 강한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이 우상재물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바울의 곧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팔아 우상재물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리 바라보기 그것은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재물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숭배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우상신전도 없고 또 그곳에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우상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불상이나 또한 이런 신상 이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우리가 은연중에 숭배하는 그런 세력이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은 또한 성공, 명예와 같은 그런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우상을 소유하거나 숭배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란 우상들을 우뜸으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를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위 강한 자들은 우상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면서 자기를 절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상에 절여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서 그들은 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내가 숭배하는 대상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은 내 관심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나 공동체의 덕목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과 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 개인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식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우상제대만에 받쳐진 그런 우상의 재물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즐긴 것은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 또 그리고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촉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나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고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을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구의학성에 나오는 강야 이야기는 우상제물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단지 그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까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 고겨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갖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높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였지만 애국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문화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사도처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의 입장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사도 입장을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행위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피질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자기 만족에 이렇게 메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기 증식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펴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고 또 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의 무서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상 재물을 먹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그 식사 행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누는 성만찬 식사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만찬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먹고 즐기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 실상은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와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어떤 식사입니까? 그리스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두 번째 식사는 구의학 성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의학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그 희생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다 골고루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의학 성사의 희생 제사도 단순히 희생 제물을 먹고 나누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고백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자를 들고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식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성만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사는 공동체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크리스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식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과 또 구의학 시대에 희생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용하는 세 번째 식사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서 드려지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우상 제사의 그 본질과 실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시대에 이 로마 시대 그 전역에는 이러한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도 아프로데테 신전을 비롯하여 아주 수많은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고린도끼의 성도들도 우상 재물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었지만 또한 그들은 우상 재물에 받쳐진 고기를 먹을 때 단지 고기만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러한 고기를 그냥 떼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모여서 연애를 베풀면서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포조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를 드릴 때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신전에서 받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곳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주로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그러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전에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감하게 버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과 귀신의 전을 겸하여 마시지 말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주님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우상을 위한 자리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 자리가 이것이 귀신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자리를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법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즉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로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살펴보고 혹시 아닌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 모습을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께 강한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우상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속히 그만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보다 강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고린도께 강한 자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내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손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600명이 넘는 우리 교우들이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일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낮추면서 서로를 높이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교적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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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